. 언니는 십 년 동안. 십 년을 넘어서 올라가다 보면 살다 보면 참 언니가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을 만나면서. 언니는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느껴지고. 네. 이 신랑을 지금 신랑을 만나면서 언니가.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별을 했던 사별을 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졌었을 거야. 네. 네.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엄마의 부모의 원망이 들어오고. 좀 자식들과의 등을 쥐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걸로 저한테는 점사가 나와요. 근데 또 물어보면 왜. 십 년 조금 넘어서 그 무렵 정도 칠팔 년 정도 될 무렵에. 언니네 집에 상문이 들어와요. 상문이. 들어온다는 소리. 누가 누가 분명히 가셨어야 돼. 가셨다는 소리는. 남자 남자 쪽으로 들어와요. 네. 신랑인지 시아버지.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언니네 집에 우왕이 들어오네. 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누구를. 원망을 해요. 응 뭐 같이 살던 남자죠 뭐. 남편이죠. 아 남편. 네. 어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요. 네. 어 언니가 이 남편하고 살았을 때. 참 음. 말도 못하게 원망도 많이 했고 마니도 싸웠을 것이고. 맞아요. 이 사람 주머니에서 언니한테는 돈이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응. 바람도 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심각할 정도로 의심병이. 응 응. 많았네요. 응. 응. 근데. 밤에 밤에. 그것도 새벽에. 자식들도 자고. 실랑도 잘 때. 왜 도망쳤어. 네. 저도 이제 신랑이 그렇게 막 너무 억제이고 하니까 의심하고 의처 측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탈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타참타가 그렇게 폭발한 거죠.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엔. 근데 신랑이 미우니까 아이들도 믿고 그렇게 되고 응. 자식도 믿고 신랑도 밉다고 해서 그 바깥에서. 남자친구가 데리러 올 정도로 그렇게 남자한테 미쳐 있었어. 그때는 너무 외로웠으니까. 진짜 그 상황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 어쨌든 위안층은 필요했어요. 자식은 데리고 갔어야지. 자 제가 또 능력이 안 됐고 아빠는 능력이 됐고. 그니까 어쨌든 없는 엄마보다 있는 아빠가 키우는 게 또 맞다고 생각했고.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알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신랑이. 가고 나니까. 엄마 노릇하고 싶어. 사람인지라 사실은. 욕심이 없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아이를 내가 또 낳은 엄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물론 아이들한테는 뭐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응. 나누기만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키가 섞였잖아요. 이제 와서요. 네. 제가 좀 못됐어요. 야. 그래도 언니가 못됐다고 인정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 네 인정할 건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 언니. 말은 똘이 똘이게 해야지. 이 사람 사주에는요 신랑. 네 사주에는.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벌어놓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 사주에도 부모의 덕을 보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언니가. 탐이 나서 간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정말 못대쳐먹었네. 탐 내면 안 되나요. 탐 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니까. 응. 근데 애들이 부모 손 필요할 때 언니는 뭐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죠. 근데 오죽했으면은 엄마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건 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아이들을 띄워놓고 나올 때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마음을 같은 여자로서 좀 이해를 못해 주시나요. 못하겠어요. 그래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왜요. 언니. 응. 응 아이가. 응. 자기 스스로가 아직 밥해 먹을 나이도 아니었을 때. 언니는 남자한테 미쳐서. 지마나 싸갖고선 남자한테 가서. 뒹굴고 해외하고선 누리고 살 때 그 애들은. 자기 혼자. 내가 스스로가 챙겨가면서 내 스스로가 밥해 먹으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내 아빠한테. 응. 매맞아 가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혼자 울부림하고 있을 때. 언니는. 혼자 누릴 걸 누렸잖아. 근데 이제 와서 부모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네. 내 말이 기분이 나쁜가요.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또 그 애들 아빠 생각하면은 화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미안하죠. 그 보상을 받고 싶어서 딸내미한테 지금. 가서 부모 역할을 한다고. 아들한테 알랑방 웃기면서 누나 꼬셔보라고. 그러고 있는 게 웃긴 거잖아요. 물론 뭐 사회적인 편으로 봤을 때는 안되지면 안되는데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좀. 제가 지금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엄마가 또 힘들게 살면 또. 가슴 아파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음 지금 아들을 이렇게 회의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어떻게 딸이 넘어오겠어요. 안될까요. 언니 같으면 넘어올 것 같아요. 안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더군다나 언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옆에 날라리 새끼가 언니한테 꼬대겨서 내 사업자금 좀 애한테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언니 같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딸내미한테 꼬대기는. 당신 마인드가 참 이게요 돌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참 있잖아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우리랑 좀 좀 서천원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남자 안 줄 거예요 제 노후 자금 할 거예요 안 받았다고 하고. 어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럴 거예요. 거짓말 하고 있어. 그럼 회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가 네 그 방법을. 네. 가르쳐 주자고. 산천 다니면서. 여기에서 신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나 그렇게 그런 무당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 왔을 땐 뭔가 도움의 손길을 좀 구하고자 온 건데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안 될까요. 언니를 도움을 줄 바에는 차라리 수급자들한테 가서 도움을 줘요. 아 정신 상태가 넘나 같네 완전히 어. 정말. 정말. 언니. 네. 딸내미가 내 부모가 저렇게 진짜로 생각이 없는 분이라면 이 딸은 비관스럽지 않을까요. 딸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밉겠죠 안 보고 싶고 영 끊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고 딸이. 응 충분히 이해는 해요. 딸은요. 응. 진작에. 응. 엄마가 짐을 쌓았고선 그 남자랑 나갔을 때 그 시점부터. 응. 내 부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정말 냉정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정도 많고 응. 눈물도 많은 아이가. 눈물도 없어지고 응. 정말 매정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응. 상처가 깊겠죠 왜냐면 또 딸이랑 엄마랑은 또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게 있는데. 딸내미하고 똑같은 여자라고 비교를 해. 아니 어쨌든 간에 근데 상처는 깊겠죠 그게 뭐 치유도 안 될 테고 회복도 안 될 테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조금이라도 좀 회복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답답해서 좀 뭔가 도움이 좀 돼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찾아뵌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방법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면. 네. 나라면. 나라면요. 네. 언니보다. 응. 딸을 빌어 줄 거 같아요. 응. 왠 줄 알아요. 언니 같은 엄마. 응. 못 만나라고요. 응. 만나지 말라고요. 응. 언니가 반성하는 이런 기미라도 보이면. 조금. 댐 댐이가 되셨네라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 돈을 갖다가. 저 남자친구의 자금으로 대줘야 되겠다는. 시기가 보이고. 응. 올해 온기가. 응. 남자 주머니에. 돈을 갖다 대주는 운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응. 응. 왜 그런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 답답하네 진짜. 친구 아니에요. 남자한테 안 줘요. 왜 안 주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 그니까 제가 제가 속이 터진다고요. 왜 그게 왜 보이지. 내 노후 작업할 건데 진짜로. 언니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고. 네. 아니 그러면은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럼요 딸이 마음을 전혀 안 바꿔서. 돈을 안 받더라도 그러면 딸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응.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요. 네. 지금은 없어요.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딸 마음에. 돌린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 사주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딸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은 아마 엄마를 안 보실 거예요. 그니까 많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고 나면 훗날에. 훗날에 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훗날에 됐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무당집 가서 그런 시짤데없는 전보로 다니지 마시고. 많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알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반성하고 좀. 제발 반성 좀 해요. 제발. 그러니까요. 알았죠.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위로가 되고 좀 속이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말씀드리니까. 가서 많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알았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근데 지금 이 남자도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사실. 일단 딸내미한테 가서 많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세요. 그러 있던 전기– 테이블 너무سyss lados Sara 뺀어요. 뭐 좀 그래서 봐봐요. 이 같은 점을 ع partage 한 것들은 aren'thi. 그런데 II sẽ 반내받을 하죠. 요.